2장 공개 한번 가볼게요. 저는 김자밥 씨의 카드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맨날 나야 맨날요. 궁금하네. 본회 경기 콜마이네임 이라고 합니다. 콜마이네임. 자신의 머리에 적힌 단어를 질문을 통해 맞추는 게임입니다. 콜마이네임은 1인칭으로만 진행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F5 금지. 공급기에서 단어를 뽑아주세요. 전원이 단어를 뽑은 후 아이템을 들고 우클릭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번회 경기는 찬스권 주지 않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 명씩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외친 후 정답을 말해주세요. 경고 다음과 같은 행동은 금지됩니다. 글자수, 철자, 소성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나 위에 머리에 순대 적혀있는데 이거 순대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안 됩니다. 거짓말로 답장하는 거 역시 금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동물류입니다. 자 저부터 할게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베이지색인가? 색깔이 근데 꽤 있는 거 같은데 한 두세 개 있지 않아? 다 거짓말 아닌 거죠? 옆에서 확인해주셔야 돼요. 저는 모르니까. 맞아요 지금 둘 다 한 말 진실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런 거 같은데? 그럼 복수 씨는요? 복수! 이게 무슨 색이지? 좀 약간 특이한 동물인가 보네? 저도 색이 좀 여러 가지인 거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 기린님 질문하세요. 저는 무늬가 있나요? 무늬? 어 무늬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다른 분? 무늬.. 어.. 그런 걸로 알아요? 뭐 어떤 걸로 아신다고요? 있는 걸로 알아요? 아 오케이. 우수 씨 질문해보세요. 저는 번식을 할 때 알을 낳나요? 알? 어 알을 낳나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의 알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정확하죠 이거? 정확한 대답이죠 저 이거? 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본 적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봤을 때 길이가 좀 긴가요? 저는 안 길다고 생각해요. 음 나는 길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야 그게? 저는 길이가 그냥 길이가.. 아 나 애매한데? 아니 이거 이렇게 시간 끄지 마세요. 시간 끄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억잡하게 게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 모르겠어도 내가 잘 모르겠어서 다들 뭐 단어 수준 보셨잖아요. 진짜 모르겠어서 한 건데 그냥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음.. 잘 하시죠. 아 진짜 지금 내가 솔직히 말할게. 힘든 게 뭐가 힘드냐. 다른 단어 수준을 보니까 내 거 단어 수준이 지금 짐작해서 너무 힘들어. 나도. 이 동물은 어떻게 우나요?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우는 걸 보고 없어요. 그래도 대충 동물이 내는 소리가 있을 텐데 대충이라도 한 번 따라해 주실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상상도 못 하겠어요. 혹시 이거 전설 속의 동물인 거 아니지요? 진짜? 막 그.. 막 꿈에 나온다는 그런 동물 이런 거 아니지? 저는 포유류인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조류. 음.. 음.. 근데.. 모르겠네요? 모르겠다고요? 예. 모르겠다라. 모르겠다라는 대답은 안 돼. 근데 진짜 모르면 어떡하죠? 최대한.. 예를 들어서 봉황이야. 그러면 내가 봉황이 정확히 뭔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조류 같잖아. 그럼 조류인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닌 거 같아요. 에이. 전가요? 저는.. 포유류인가요? 음.. 이걸 고민한다고? 아니 근데.. 좀.. 애매하지? 저는 포유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저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저 솔직히 제가.. 그냥 제가 본 곳 말해도 돼요? 예. 솔직히 말해. 저 포켓몬스터에서 봤어요. 예? 아.. 아니 장난하세요. 실제로 어디서 봤냐고요? 실제로는.. 제가 밖에 안 나가서 잘 모르고요. 포켓몬스터에서 봤어요. 저는.. 아.. 이렇게 얍 쌌다고 게임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지금 얍 쌓아서 했어요. 본인은요. 본인 다 모르다고 그랬으면서.. 아..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아.. 저는 이거를 수조해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더 신기한데.. 아니.. 잠깐만.. 질문 또 뭐가 안 된다고 그랬지? 몇 글자인가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지? 대체 몇 글자인지도 너무 궁금하네. 이 동물에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나요? 아르마딜루? 장난 아니야. 거짓말 하지마. 아르마딜로 닮은 느낌.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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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작 아니에요. 다들 진짜 맞아요? 아니 진짜로! 야 이거 아닌 거 같잖아. 너 진짜 거짓말할래? 아닌데.. 진짜.. 다른 분들은요? 전 떠올랐어요. 콩벌레! 아니 거짓말 하지마! 아니 맞죠 맞죠? 김길이 너 왜.. 콩벌레가 뭐지? 김길이 울잖아!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나 두더지랑 닮은 거 같아. 아 내 거 약간 어떤 느낌인지 동글동글하고 약간 바닥에 납작 붙어있는 그런 애들이구나? 고대동물인가 봐 나는.. 아니 왜 웃어 와! 말을 다 빨리.. 출근하세요? 저는.. 저는 혹시.. 추운 데서 사나요? 그러니까 뭐.. 남극 북극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살 수도 있고.. 저도 대답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더운 걸 싫어해요. 그렇다면 저도 이 대답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운 것도 싫어합니다. 추운 것도 싫어한다고? 예민한가 봐.. 아니.. 아니 나는.. 추운 데서 사냐고 물어봤는데.. 딱수가 추운 데서 사는 거 같다고 했죠? 아니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오케이.. 제 동물은.. 다른 동물 두 개 합성어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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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혹시.. 합성어로 쓰이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나눠보면 합성어일 수도 있다. 아니 이름을 반을 쪼개면 다른 단어로 두 개 쓸 수 있다던가 그런 게 가능한가요? 다른 단어로 두 개 못 써요. 못 써요? 네. 다른 단어로 두 개 못 씁니다. 아 두 개 못 써요. 네. 저 일단 질문해볼게요. 이 동물은 뭘 먹나요 대체? 가리가 두 개 이상인 애들을 먹습니다. 아니 주식을 말을 해줘야지. 그렇게 말해줘야지. 다른 분들이 그럼 대답해주세요. 일단 세 명이 대답할 수 있을까. 주식은 잘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대충 먹는 거 말을 해주셔야죠. 아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말을 해주셔야죠. 코코님이 제일 잘하니까 코코님이 다시 대답해주셔야겠는데? 어 그러면은 주식은 곤충 먹습니다. 정답. 개미할게? 정답이야? 예. 아이씨 그럴 줄 알았어. 두 개 이상부터 알았다. 아이씨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왜냐면 두 개 이상이라 그러길래 다리가 많구나 오히려. 근데 이게 너무 큰 그거였어. 딱 딱 직절한 질문을 한 거야. 야 이거를 근데 모르겠다 그래 김기린. 거짓말 하지마. 야 이름이 개미할 긴데 어떻게 몰라. 그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내가 이런 게 정치질이지. 그냥 거짓말은 안 되지.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잖아. 이름이 개미할 긴데. 와 나 이거 어렵다. 개미를 할기만 하고 먹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뭔 소리야 그게 해. 제가 답변은 그대로 계속 해드릴게요. 그럼 김기린 씨도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거 물어볼래. 약간 나도 합성어인가요? 단어가? 아니요. 단어 주제가 합성어인가요? 아니예요. 나는 합성어 할 수 있다 생각해 나는. 아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왜 질문 두 개 안 돼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룰 룰. 내가 답을 말했어. 근데 그 답이 틀렸어. 그럼 나는 탈락이야? 아니 아니 탈락 아니에요. 그냥 해도 돼요. 아 오케이. 저는 물에서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에서 안 살죠? 그래도 물가가 있어야 살 텐데. 물에서 살지는 않을걸요? 물에 살지는 않는데 물가에서 산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오케이. 강인지 바단진 모르겠는데 물가는 맞을 거야. 음 오케이. 자복수. 벌을 먹기도 하나요? 사람이. 모르겠는데? 진짜? 아 모른다 답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진짜 몰라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숯불고이 해먹을 것 같아요. 아. 먹게 된다면. 어. 가능할 것 같은데. 임심인가요? 나는. 난 못 먹을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가? 아 난 솔직히 통상적으로 이걸 먹는다는 생각을 못하겠는데요? 아 저 일단 정답 말해봐도 되나요? 네. 네. 정답. 전기뱅장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대? 야. 이거를 왜 먹어요? 야. 숯불고이 할 수 있지. 아 이거 짜릿한 맛을 보고 싶은 거야? 죽으면은.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이거. 나 포켓몬에서 이거 비슷한 것도 봤고. 이거 나라면은. 무인도에 있으면 나는 숯불고이에서 먹을 거야. 무인도에 양념이 어디 있어? 아 진짜 킹받네. 아니. 그럼 나 여기서 정답 한 번 외쳐봐도 돼요? 정답. 오리너구리? 땡. 일단 그냥 답을 한 번 얘기해봐도 돼요? 아델리 펭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델리 펭귄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저를 실제로. 그러니까 뭐 동물원이나 근처 마트 같은 데 가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를 쉽게 볼 수 있나요? 어 쉽게 볼 수는 없죠.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눈앞에 실체를. 사진 그림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동상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살아있는 그 생물 그 자체를. 쉽게 볼 수 있냐. 저는 꿈에서밖에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보긴 봤어요. 야. 우개깔 우개. 시그넨다고 이제. 봤다고? 일단 하세요. 저는 양서류인가요? 개구리 종류 아니야 양서류가? 어 그치. 네네네. 아니에요. 혹시 실존하는 동물인가요? 환상 속은 아니고. 실존하지. 다른 사람들은요? 그치. 어 실존하지. 실존한다고? 나 안 하던데.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실존해. 혹시 저. 육룡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주로 뭘 먹나요. 뭐 뭘 먹는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꽤 많이 먹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도토리나 보리 같은 거 먹을 것 같은데. 벌레 같은 거 먹지 않을까요? 나 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나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로 뭘 먹나요? 제가 봤던 거 말해도 돼요? 본 거? 직접 본 거? 직접 본 건 아니고. 사람을 먹는데. 사람을 먹는다고?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야. 사람 먹던데. 얘네가 음식을 가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음식을 맞아 가리지 않고. 해서 먹기도 해. 음식을 안 가린다고? 사람을 먹는다고? 일단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어. 저는 날개가 있나요? 네 있어요. 왜요? 저는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야 김기린 네가 왜 못 맞추는지 알겠다. 그 업보다. 나랑 계속 거짓말 해가지고. 야. 계속 거짓말해서 받는 업보라니까. 네가 왜 단어 어려운 거 몰라. 안 꼽았는지 알겠다 진짜. 아 씨 나 왜 어려운 거야. 근데 좀 긴가민가 하죠. 아 저는 있는 걸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제가 나온 유명한 영화가 있나요? 네. 아 그럼 공룡이잖아. 정답 공룡. 정답. 정답. 야. 아니 이게 정확히 딱 공룡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아 그니까. 공을 말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맞다고 해야 되는지. 우리 선에서 안 돼가지고.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야 나 저 제 거 확인 좀 해봐도 돼요? 네네. 키위리였어요. 야 이게 뭐냐. 야 이게 뭐냐. 아니 내가 보세요. 내가 너무 어이없었다니까. 이 키위새인데 날개 없을 거 같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키위새가 그 날개가 되게 없지 않아요? 아까 긴가민가게 있지 않아? 거의 있긴 있어. 아니 센데. 센데. 센데 있지. 센데 그래도. 나는 중간까지 계속 오리너구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그게 맥락이 끊기고 나서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제일 거짓말 안 하고 제일 답변 잘한 거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전기뱀자 먹으면 구워 먹는다며. 다른 지역에서 먹는데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달아줬어 나중에. 진짜요? 어. 대박이다. 대체 어디서? 무인도 가면 먹어야지 뭐. 몰라 다른 외국에서 먹는데 전기뱀장어. 숯불구이 해 먹을 거 같다고 내가 말도 해줬잖아. 삶아 먹는다고 했으면 맞혔을 거 같아. 못 맞추지? 나 지금 쳐본다. 일단 벌칙을 수행해주세요. 성대모사 혹은 비트박수 중에 하나였나요? 맞죠? 아 그래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뭐 할만한 거 있나요? 자신 있는 거 요즘 연습하는 거? 노래라도 불러. 아 그럴까? 차라리 그게 나올 수도 있겠다. 나비스콜링 딱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민망한데. 이거 우리가 벌칙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나비스콜링 딱 시작해주시면 그 다음에 다 사게. 같이 한 번도 다 하세요 꼬꼬댁이. 아니 민망해가지고. 우리가 더 민망한데 그거? 엑스파가 아니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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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뒤에 3등은 기린이가 해주면 되겠다. 나비스콜링 이거 해줘. 했네 해. 저렇게 해. 알겠어. 나비스콜링.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것 탐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전부 걷잡을 수 없게 돼. 혹시 있잖아요. 여기까지 볼게요. 저희가 벌칙 받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이걸 왜 듣고 있는 거지? 저희는 무슨 죄죠? 어 뭐야 이거 뭐 받았는데? 광야의 것 탐내지 마라. 너무 값진 선물을 받으셨네. 간다 어렵고. 괜찮아요. 다음 게임 할까요 저희? 아니 저거 단어 맞추기 재밌다. 나중에 한 번 더 할까 진짜. 너무 재밌는데? 좋아요. 너무 재밌다. 근데 내가 너무 눈치 없고 바보 같아서. 아니야. 아니 저 얍삽이가 문제인 거지. 저기 얍삽이. 나 김얍삽. 야. 니가 할 말은 안지. 나 방금 쳐 봤더니 정지통 한 사람 영상 밖에 없거든? 영어는 그냥 너 한글로 쳐고 그래. 저 진짜 킹반데? 근데 마이반이 솔직히 아르마딜로 비슷하지? 어 그건 비슷했지. 어 그치.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 박국수는 알면서도 거짓말 짓는데 나는 다 아는 대로 대답해줬어. 난 모른단 말 안 했어. 난 솔직하게 말했어. 나도. 야 그게 뭐가 솔직히 개미 할 낀인데 주식을 모르겠다고 또라이 아니냐 진짜? 아니 맞잖아요 개미 그냥 할기만 할 수도 있지. 뭔 소리야. 유추되는 걸로 대충 말해달라니까. 진짜 내가 내가 정말 사기꾼들하고 같이 일을 해왔구나. 그래도 정말이야 솔직히 객관적인 시점에서 셋 중에 내가 제일 낫지 않니 그래도? 어. 전기뱀장어 구워먹는 사람 생각해라. 영어로 검색해봐. 이팅 전기뱀장어 쳐봐. 아니 이거 아무리 이기고 싶다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블럭에 닿으면 이거 밀쳐지는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지금. 아니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방송을 채워야지 여러분. 너무 집중했어.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입이 안 열렸어. 아니 그래도 방송을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방송인데 나만 계속 말하고 있어 이거. 열심히 말을 해먹었어. 아이고 나 떨어진다. 아! 아! 아!